가수 서인영이 자신을 둘러싼 황당한 루머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 아이유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구타했다라는 루머에 대해 때리고 싶으면 대기실에서 때리지 왜 화장실로 끌고 가겠냐 아이유씨를 화장실에 데려간 적도 구타한 적도 없다 아이유씨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해주신 적도 있다며 거짓심을 밝혔는데요. 또 그는 제시와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라는 루머에 대해선 제시를 17살에 처음 맞고 서로 잘 맞아서 빨리 친해졌다. 사실 연예인들은 친해져야 장난도 칠 수 있지 않나 내가 제시에게 장난을 쳤고 제시 역시 싸울 뻔한 적이 있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. 우리는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덧붙이며 해당 루머도 오해임을 밝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